인상봉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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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으로 가보죠 아닌가 다리안 폭포 폭포? 폭포는 좀 이따가 오고 산으로 가보죠 폭포는 좀 이따가 오 아 왜냐면 사람 다치고 하면 가야될까 이거 출동해야되잖아 우와 이거 폭포인데 좀 이따 폭포 보러 가야되겠다 길이 너무 좋은데 엄마 이거 대체 아 이젠 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우와 좀 이따 좀 이따 보러 가야되겠다 오 아버지 저런거 좋아하는데 이 좋은 경치를 오 오 오 위험하게 찍으면 안되지 아 근데 여간 또 힘들다 아이젠...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? 아이젠...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? 아휴... 덥다... 사람 부지런히 움직여야돼 와... 여기도 메타 세카이아가 있었구나 여기는... 소백산 국립공원... 소백산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천동탐방로... 왔습니다 아이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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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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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